어떤 형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범인 마음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 행동 분석관 송환입니다 범죄 행동 분석팀장 구경수입니다 조사 다 끝났는데 뭘 또 조사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파일러의 질문은 일종의 유혹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나의 분노는 잠시 누릅제 나는 이제 너다